하트좀 하트좀 주세요 하트좀 하트좀 주세요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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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좀 하트좀 네 김미일씨의 하트송 즉흥댄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세유 하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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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st 어머 여기 찍고 있었네? 안녕하세요. 진짜 내협 좀 주시면 안돼요? 저 연기하고 싶어요. 어머 대박이에요. 하트 좀 주세요. 하트 좀 주세요. 하트 좀 주세요. 너 말이야 너. 다진다. 진짜 재밌는데 이거. 네 우리 김미일씨의 즉흥 하트송 댄스놀이 시연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예정이 없이 그냥 막건면 돼. 논거에요 우리. 하하하하하하 지금까지 성남 FM 안녕 2시 건너에만 막간 댄스놀이 타임이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저 촬영되고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 되게 예쁘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워요. 진짜 사랑받아주세요. 구독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엔 음반 나와요. 진짜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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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오늘 기회도 1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빨리 사랑해주세요. 자기 노래를 좋다고 지금 100번도 넘게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하하하 제가 들어도 너무 좋아요. 네. 급사랑 모드. 천루. 큐피트. 많은 사랑받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아주 아주. 말이 필요 없어요. 네. 우리 영화배우 오상철씨도 옆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상철씨도.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오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2016년 버전을 또 촬영중이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랑받게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2부.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